광주 지역 국회의원 당선인에게 앞으로의 포부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광주 동남을 안도걸 당선인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유권자분들께 감사 인사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저에 대해서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광주시민 그리고 동구 남구 유권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기쁨보다는요, 중압감이 더 큽니다. 이번에 유권자들께서 말씀 주신 확실하게 정권 심판하라, 또 지역발전시키라는 지상명령에 어떻게 부응할까, 지금 체인감이 큽니다. 총선이 이제 일주일 지났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이야기들을 들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가 가장 마음에 남던가요? 네, 정권 심판과 관련해서는요. 사전에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실망감과 분노감이 굉장히 크셨습니다. 그런데 선거 결과를 보시고 불신임에 가까운 심판을 하셨다라는 성취감과 어떤 자부심을 굉장히 많이 표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주당이 확실하게 견제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지역발전과 관련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강도 높게 요구를 좀 하십니다. 우리 광주를 정치 1번지에서 경제 1번지로 좀 바꿔라. 그리고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나 사업이나 예산을 좀 끌고 와라. 그리고 이제 지역 구석구석 있잖아요. 민원사업도 신속하게 좀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많은 주문들을 하고 계십니다.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좀 해달라라고 하셨다고 하셨는데 대표 공약 앞으로 좀 이거는 내가 해내겠다, 어떤 게 있으신가요? 네, 좀 국토 대개조 차원의 국토균형발전이 좀 시급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망국병이 수도권 집중, 지역소멸, 조출생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를 동시에 해결을 하려고 하면 정말 국토를 대개조하는 수준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세 가지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래의 신산업들을 전국에 고루 배치 육성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산업을 이끌 인재들이 전국에 골고루 분포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지금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고급 해외 우수 기술 인력을 지방에 우선 배치를 시켜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파격적 인센티브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공공기관 이전이 일어났는데 이제 2단계 이전을 이루어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돼야만이 광주 같은 인구가 소멸유기에 있는 지역에서 뭔가 새로운 경제 동약의 발판을 만들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러한 제도적 틀을 만드는데 제가 최우선의 과제로 삼고 일을 해보고자 합니다. 당선인께서는 기획재정부 출신이라서 나라 살림은 해본 경험이 있으시지만 국회 입성은 이제 이번이 처음이시잖아요. 그래서 주요 현안 추진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 이런 걱정도 많습니다. 네, 그럴 수 있는데요. 국회의원은 한 분 한 분이 헌법기관이죠. 그리고 개인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국정운영 경험, 전문성 그리고 중앙부처 등 국가기관 간의 어떤 소통과 네트워크 능력입니다. 저는 16년 만에 호남 출신의 예산실장, 또 재정차관을 좀 역임을 했고 두 번에 걸쳐서 제가 청와대 근무도 했고 당의 수석전문위원으로도 제가 근무를 좀 한 적이 있고 보건복지부에도 근무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반적으로 국정운영의 틀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수도 없이 많은 정책을 좀 다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빨리 국회나 우리 민주당에 꼭 필요한 정책통으로서 저는 자리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말에 또 그 열정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좀 어려움도 있으셨어요. 여기에 대한 당선인의 입장은 어떤가요? 네, 경선 과정은 이번에 7명이 싸웠습니다. 아주 치열한 경쟁을 벌였고요. 또 컷오프된 후보들 간의 합정연행도 있었고 또 한 분은 이제 탈당에서 무소속으로 좀 출마도 하셨고 최종 경선에서 탈락하신 분은 또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일련의 행동들이 좀 계속되어 가면서 어려움과 난간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직 유권자만 바라보고 정책과 후보의 자질, 경륜을 저는 가지고 승부를 했고 다행히 우리 유권자께서는 저를 지켜주셨고 압도적인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저는 유권자의 뜻을 받들여서 이번에 같이 경합하셨던 분들을 좀 포용을 하고 그분들의 정책적인 어떤 비전과 또 공약을 제가 최대한 담아내내는 데 노력을 할까 합니다. 앞으로 어떤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 마지막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무엇보다도 민의를 충실히 받드는 겸손하고 충직한 일꾼이 좀 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보다는 행동, 그리고 빈수레보다는 성과로 응답하는 민생 해결사 국회의원이 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호남 정치 1번지의 자존심을 대변할 수 있는 큰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유권자분들께 사랑받는 정치인이 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권자 여러분 많이 아껴주시고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동남을 안도걸 당선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 Yas może 저희 영상이intégere게 해주시죠. 남자 잘 19 corsi, кто생님께서 진행 CHEERING 喔 7万kmму에 대해서는 donne연계회 carriers who may be閉한 당신이 될fred fluent 지症 masc Casey